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적절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때 2차 가해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 가운데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연태 위원장을 백근곤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경남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의 한증에서 본다면 작년 22년도의 경우 총 1424건이 접수되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5월 현재까지 66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 618건에 비해서 증가 추세이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에는 스토킹 범죄로 25건이 구속영장이나 잠정 조치로 인신 구속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5월까지 벌써 구속만 15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경남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증가 추세를 좀 막아보고자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경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업은 먼저 스토킹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경호를 붙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으로 본다면 일단 하루에 10시간씩 3일간 1조 2명의 경호원을 대동토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위험도가 아주 높다든지 좀 더 장기간 좀 끈다든지 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또는 3일 이상 10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호 대상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한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주된 대상은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가정폭력이나 또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경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경호를 해야 할 만한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경호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아무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남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 내에서 처음 예산을 확보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기꺼이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목표는 금년 내에 5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이요 지금 경찰청 본청에서도 이를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서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꼭 막았으면 좋겠고요. 이 자치경찰을 아직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남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모론은 우리 생활안전과 관계되는 그런 사모 그리고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모 그리고 교통관리와 관계되는 사모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는 조직상으로는 아직까지 국가경찰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 사물을 수행하는 경찰인지 국가경찰 사물을 수행하는 경찰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자치경찰제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을 가지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한다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러한 유원화가 완성된다면 어느 정도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